빨리 하라고? 심지어 정재욱 노래를 틀어놨어 왜냐면 이게 간주가 1분이야 난 널 잘 비켜봤어 그대의 법 내가 꼭 아니라도 지킨다면 그게 사랑일 테죠 그게 나의 몫이죠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보다 결국 내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을 내 사랑이 1절만 하는거 좋다 저희는 2절까지 안들어요 저희는 Don't Cry 이런거 2절까지 들을거에요 고마운 방송이다 고마운 방송이다 나 왜 내일날 그런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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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